그래서 오늘은 B의 11이구요 내일은 B의 12입니다 B의 12는 25개 카드 읽기 연습과 이중에 10개 골라서 쓰기 연습하는거에요 오케이 그래서 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? bread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B는 B R은 R 이고 EA가 두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랬어요 EA는 뭐나 뭐 EA는 E나 에요 됐습니까? EA는 뭐나 뭐가 될 수 있다 EA 중에서 뭐 됐죠? E 됐죠 D는 D 그래서 합쳐서 bread가 됐죠 EA가 EA 된다는거 꼭 기억해 두세요 B레드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뭐고? bread고 쓰는 방법은? B-R-E-A-D 그쵸 얘가 EA 됐어요 bread 계속해서 얘는 뭐 빵이란 뜻이구요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? Dress 오케이 그래서 E가 뭐 중에 뭐 됐죠? EA 중에 EA가 됐죠 D는 R은 R R Dress Dress 오케이 그래서 소리 Dress D-R-E-S-S 그쵸 S가 두개 있다는 점 조심하시구요 Brother하고 Dress 시험지에서 모두 음 음 어 드레스를 틀렸네요 드레스를 지금 보니까 재우가 시험지에 이렇게 썼어요 B하고 D하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리가 브레스겠죠 브레스 그 다음에 보니까 에하고 에소리를 구분 안하고 있어요 에소리는 에이가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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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는 다릅니다. 오케이. 래스 틀리셨네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리 드럼 D는 R은 R U는 뭐중에서? U, U, O 중에서 O 그래야 드러가 될거 아니에요. M은? 드럼 드럼 오케이 그래서 소리? 드럼 쓰는 법? D R U M 요런게 여러가지 소리들이 O 소리 될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구요 드럼 시험지에 맞았네요 계속해서 소리? FROG F는 R은 R O는 뭐중에서? O O A O O O A O 중에서? O O 됐죠? G는 뭐중에서? 그 G 중에서? 그 그 합쳐서? FROG FROG 소리는? FROG 오케이 O가 O 소리 O O가 가진 소리는 O O A O 그중에 O가 됐네요 첫번째 대표 소리 FROG 개구리란 뜻이구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 좀 어렵네요 소리는? FROG 어떤 글자가 하나가 소리가 안나는거에요 FROG F는? F R은? R U는 뭐중에서? U U O O U U O O 중에서? U U 됐죠? I는 소리가 안났어 이상하게 T는? T 그래서 합쳐서? FROG FROG U I에 U E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U만 U 소리를 내고있습니다 FROG FROG 오케이 그래서 소리? FROG FROG F R I T FROG 오케이 이러면 안되는데요 소리 안나는 아이만 났따면 어떻게 해요? U 소리나는 U U가 있어야죠 FROG FROG 시험지에 받았고 일대일 테스트 말하기 할때 좀 틀렸네요 FROG 조심해야 됩니다 FR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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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-R-A-S-S 그렇죠. A가 애소리난다는거 grass 풀 잔디 라는 뜻이죠 grass 계속해서 소리 tree 그렇죠. tree 라는 소리를 내죠 tree 오케이. 그래서 T는 T R은 R E-E는 소리는 E-E는 무슨 소리낸다 E-E 소리내요 E-E는 항상 E-E는 뭐가 낸다 E 그래서 합쳐서 tr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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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tree T-R-E-E T-R-E-E E-E는 E 소리냅니다 나무라는 뜻이죠 tree T-R-E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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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-R-E-E-E T-R-E-E-E 트럭은 뭐 우리도 트럭이라고 하는 그 트럭이죠? 커다란 진차 같아서 트럭이라고 합니다. 잠시만요. 시험지 정리 좀 하고요. 아이고 아이고 뭐가 맞나? 트럭 시험지에도 잘 맞췄네요. 트럭. 트럭. 오케이 그래서 소리? 트럭. 트럭 쓰는 법? T R U C K. 그렇죠. C K가 뭐 된다? K.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. 트럭. 화물차를 트럭이라고 하죠? 그 다음 소리? 브라운. 브라운 소리 된 이유? B는? R은? O는? O, O, O. O, O, A, O 중에 그렇지. O, O, A, O 중에? 아. 그렇죠. A가 됐죠. 브라 됐죠? W는 항상? 우. 그래서 O, W는? 우. 아우 됐어요 아우 브라우 됐죠 브라우 브라우 에는 합쳐서 브라운 바운이 아니고 브라운 브라운 그래서 소리 브라운 b r o w n 그렇죠 b r o w n 쓰기 시험지에도 잘 썼습니다 맞았습니다 브라운 갈색이란 뜻이죠 브라운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그린 그린 그렇죠 그린 그린 g는 뭐 중에서 뭐 그 G 중에 그 r은 r e e 또 나왔네요 e e는 항상 e e n은 합쳐서 그린 아까 tree 할 때도 봤죠 e e e 되는 거 그린 오케이 그래서 소리 그린 그린 쓰는 법 g r e e n 그렇죠 e e가 e 됐다는 거 i 도 e 소리 될 수 있고 e a 도 e 소리 될 수 있지만 e e 도 e 소리 될 수 있고 초록색이란 뜻의 그린은 e e 가 들어 있습니다 그린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틀렸어 으 뭐 말하기하고 쓰기하고 합쳐서 두 개 틀렸네요 잘했습니다 오케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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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